하하... 지금 약도 모자라고... 어 진짜네 새로 켜지네요 다시 아 이거... 돈이... 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로스되는거지? 전기 플랜트를 하나 날려야되나? 차가 너무 많나... 차가 너무 많다 됐다! 흑자루 돌아섰단! 아이씨... 과일이 이렇게 모자랄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면은 과일을 생산하는 시설을... 하나 줄이자 그럼 되지 않을까? 과일 주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비타민 워터를 생산하는 시설을... 어 딱맞... 이제 아달이 딱맞네요 그렇게 하고... 얘는 제가 봤을때 플랜트에서 300% 지금 나 올리고 있으니깐... 스토리지 뒤판... 스토리지 뒤판... 아우... 얘 그럼 지을때가 없다 야... 스토리지 뒤판... 얘를 좀 뒤로 빼자 여 이쯤으로 빼고... 얘도 뒤로 좀 빼고... 아 이리듐이 없네... 그리핀이 없네... 어... 사채요? 사채라... 어 이거... 강제리세 날려주신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컵... 핸드폰 갖다 버릴 뻔... 그 기념으로 시리아하고 대화좀 해볼까? 아노... 혼또니 난데스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아노... 시리사안... 제 겉모습만 보고 바라신건 아니겠죠? 개소리야... 그리고 에어핀... 에어핀... ㅋㅋㅋㅋ 미쳤나... 하 하 하 하하... 그리핀이... 우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건데... 그리핀... 죽다 살아왔으니까 봐주자 정신 나간 듯 인구주택 총조사를 한번 하고 클레임 더 아일랜드 이리듐 이리듐 준대 콜렉트 유어 배슬 어택 택킹 드론 유어 커맨드십 트래킹 드론 아텍치 콜렉트 콘테이너 위드 유 배슬 이게 뭐야 아 이런 친구들을 플레이해서 이리듐과 그래핀을 먹어야 되는군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요런 시스템이구나 아하 아하 뭐야 쟨 왜저래 팔로우 드론 시그널 콜렉트 크레이트 드론 데리고서 어디 가는건가 이제 아 우리나라가 최초 아니야 아 그래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핀인가 그걸 아니구나 이번 설정년도가 205년이 그리고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는 지금 눌러야 하고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구독도 마찬가지고요 유즈베슬 어택치 토우쉽 닥터 호 뭐라고 따라오나 이렇게 하면 따라오네 곧 2020 25년에 누른다고 이 개새 쟤한테 이제 갖다주면 되겠다 나 무슨 막 허드렛일 하네 코맨던데 짜증나네 어? 코만던데 이씨 허드렛일을 하고 있어 그래핀이 제가 알기로는 나노튜브 엮어서 만든 뭐 거시기로 알고 있는데 맞죠? 나노튜브를 거시기하게 엮어가지고 그게 다른 물질보다 초전도체 역할을 하면서 엄청 가볍고 강력하고 단단하고 유연성이 있고 막 갑자기 그게 왜 치킨으로 가 이씨 오진다 오져 아닌데 단단한건 난데 잘 아닌데? 난데? 내가 던데? 아직 늦지 않았는데 나도 요거 하나 치우자 딱 맞겠지 그러면 모질람 없이 인생 모질람 없이 살게 되었네요 아하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말랑이들 링더틸 자 이제 가보면 건물 지을 수 있겠죠 새로운 곳에 우리의 씨를 심으러 갑시다 자 씨앗을 자 사 아 아 돈이었네 어 돈 들어왔다 예에에에에에 뽀로롱 자 우리의 다시 도시를 한번 건설해볼까 자 우선 가장 필요한건 뭐다? 사람이 최고다 우선 도로부터 만들어놓죠 아니다 요거부터 만들어놓죠 아니다 여기 묻혔는데 땅속에 도시 도시 왜이렇게 묻혔어 자 우선 광 광업을 시작하고 어우 동네가 이렇게 허 벌판이야 이거 아 야 이거 뭐 놀데가 없네 우선 먹을거부터 캐니는 뭐야 캐니는 뭐야 캐너리? 아아 가공식품이군요 흠 에어리어 블럭? 무슨 블럭이야 기다려봐 무슨 블럭이야 자 왜 블럭돼있지? 여기다 만들 수 없는건가? 여기가 아닌건가? 아 그냥 땅에다 짓는거군요 하하하하 미친 듯하고 있었네 하하하하 흑 아 너무 추어 아 넘나 추운 것 아하 어쩌냐 추우면 어쩔 수 없지 추워 추우면은 집 나가 와 여기 따뜻하겠다 야 여기 근처에 살자 아 이렇게 동그랗게 빨갛게 되어있는데 여기가 히팅존이군요 아하 지금 깨달았네 그걸 아 이렇게 조금만 벗어나도 완전 마탱이가 가네 안으로 좀 깊게 들어가야되겠다 조금만 삐져나가도 저 동그라미에서 조금만 삐져나가도 춥닥하네 완전 염살쿠러기구만 이거 어쩌냐 너가 거긴 다 좋은데 거기는 그게 없네 단축키를 좀 알아놓을까 단축키를 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북극 가봐야 염살인지 아닌지 체험한다고? 자 다들 허세 떨지 말고 가서 얘기하자 가서 다들 거의 한 번씩 다 갔다 와보고 이야기합시다 좀 아 이 메탈 모잘라 아 여기다가 왜 지울 수 없는거 어 왜 에이리어 블랙잉 블랙잉 한번 가? 진짜? 완전 정신나갔네 돌려봐 그게 아닌거 같은데 싸이콘인거 같은데 아 맞다 이거 재련소였지 참 아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아 맞아 이거 재련소네 이래놓고서 아 미친짓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요 요즘에 제가 깜빡깜빡합니다만 와 이거 재련소네 이래놓고서 다 까먹고 앞뒤 다 잘라먹고 어 이거 왜 안돼 이러고 있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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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야지 죽어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먹고 사냐고요? 여기서 지금 생선 올리고 있습니다 오메가3 오지게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살아갈 수 있죠 와아 와아 하 인구 미친 않느네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살 생각을 못해 하하핳하하하 아 아 개불쌍해 텐트에서 살아 하하하하하 아 개불쌍해 텐트에서 살아어어 저희가 니가 사는데보다 좋아보여? 그게 삶 디스 좀 안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걸 지워야 되는데 개 오류야 이걸 지으려면 이걸 지으려면 지울 수 있네? 죄송합니다 오류 아니네요 오류 아니야쓰 증기 증기 와 근데 사람 진짜 안온다 웬만하면 올만하거든? 계획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요런식으로 만들죠 아 아 아 존또 맞대 아 아 아 아 아 발전기 만들어야 되는 돈 도로에다 다 갖다 부었다데스 아 아노 존또 역시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데스 고지 고지 구다사이 데스 하이 구지 데스 환경이 여기 여기 막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열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개천천히 오는거 봐 이거 근데 그렇게 안그러나 되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이거 쭈서 먹을 수 있네 허 허 허허 아니 맵에서 그냥 주스 주스 수 있어 개좋아 이거지 눈보니까 추워 어떻게 그러면 게임이 차갑게 생긴걸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보는듯하다 스타트 업그레이드 유어 스탑 아 여기 업그레이드하래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나고 뭐했니 나 사라안 또 공격해왔어? 해적들 완전히 저받느라네 와 근데 어 뭐야 이거 어 설마 헐 아 동네 대피는건가요 지금 히팅 지금 저기 달에서부터 달에서부터 저거 얻어오는거 같은데 가서 빨리 부셔야 되겠다 저거 아 잠깐만 돈이 돈이 왜 이러시면 안되는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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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애들이 아 빨리가 빨리 가서 죽여야 되겠다 이게 쟤네가 이게 쟤네가 우리를 죽일라고 아니 다 떠났어 추워가지고 다른 친구들의 레벨이네요 약간 문명 같아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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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